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구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유해 달라고 하셔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한게 저는 이제 블록형 주기화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걸 다 할까 아니면은 나눠서 할까 하려다가 나눠서 하나씩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볼륨 구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형으로 하고 있고 볼륨 그리고 스트렝스 피킹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평소 영상 만들 때는 영상 따로 음성 따로 그리고 글 써서 음성을 제가 이게 따로 녹음 한건데 오늘은 영상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제가 가이드라인 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규칙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고민을 해본게 이거는 권고사항 권장사항 같은 거에요 예를 들어 무게 60에서 75% 이렇게 써놨는데 컨디션이 안좋으면 50%로 해도 되요 또 반대로 좋으면 80%까지 올릴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뭐 65에서 75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표현을 했구요 권장사항 뭐 가이드라인 따르면 좋다 요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엄청 뭘 해서 만들고 그렇다기 보다는 피로도 피로도 관리 중점으로 한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릴 거구요 일단 설명을 드릴께요 일단 볼륨 구간은 6주 정도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이 부분도 5주가 될 수 있고 7주 8주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 저는 6주가 적합해요 주당 3,4회 저는 원래 보통 3회를 하는데 4회도 가져가 보니까 4회가 강도 조절이나 볼륨 가져가기가 훨씬 수월해요 아무래도 운동 횟수가 많으니까 무리하게 몰아서 안하고 나눠서 가져갈 수 있고 피로도가 뭐 그런 날들에 대한 대처도 쉽고 4회 권장해요 뭐 5회도 6회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만 좀 짧고 최대한 안하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그래도 3,4회는 가져가야 한다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되구요 주당 3,4회 하면은 저는 요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스쿼트랑 데드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스쿼트는 데드를 제외한 나머지 날 이건 주 4회니까 스쿼트 3번 데드 1번 3회 같은 경우엔 스쿼트 2번 데드 1번이 되겠죠 이 다음에는 두 번째 운동이 사실 제일 문제 되는 점인데 이전에는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벤치랑 오버헤드프레스를 번갈아서 하나씩만 했어요 벤치 했으면 다음날은 오버헤드프레스 벤치 다음에는 프레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벤치가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볼륨을 더 가져가려고 벤치는 매일 넣고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풀업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해주고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저는 고정해놨어요 횟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횟수는 고정해놨어요 왜냐면 4회 할 수도 있고 볼륨구간에 5회, 6회, 7회, 8회 다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5회로 딱 고정해놨어요 대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변동이 좀 있고 조절을 하는 걸로 일단은 볼륨구간은 5회 무게,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무게일텐데 60에서 75%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60에서 75% 이렇게 딱 못 박은 건 아닌데 권장하는 퍼센테이지에요 컨디션이 너무 안좋으면 55%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반대로 좋으면 80%도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에 따른 세트수는 또 여기에 맞춰 가야되요 무게랑 세트수는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걸 추천해요 세트도 강하게 한 날은 저는 2개 세트 3개 세트 정도 하고 좀 약하게 한 날 컨디션이 안좋다 그러면은 60%로 5개에서 6개 세트 그런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좀 요령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60%라고 하면 제가 스쿼트를 예전에 240 했는데 아마 60% 하면은 계산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를 해보면은 240 곱하기 144 이 144란 말이에요 내가 스쿼트를 240으로 하는데 60%로 운동하라고 해서 계산해봤때는 144kg에요 그래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거에요 이걸로 운동을 하라고? 이게 운동이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해보니까 이게 운동이 돼요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구요 보통 약하게 하는 날은 60%로 해주고 강하게 할때는 이렇게 대신에 세트는 그 반대로 그리고 RP 보통 5에서 6 세게 할때는 7까지도 뭐 괜찮다고 봐요 좀 강하게 하는 날 근데 보통 5에서 6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그렇게 피로하지 않은 느낌으로 상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왜 썼냐면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운동하실 때 볼륨을 주당으로 관리하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60% 70% 보기에는 두 세트 세 세트 하고 나서 힘이 분명 남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 세트를 하면 이제 많이 지치거든요 다음 운동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요런 걸 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날 스쿼트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주당 볼륨 뭐 50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분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만 여기서 가져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총 볼륨을 맞추면은 그 피로도를 잘 안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당 볼륨을 꼭 정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50회가 딱 적당했어요 좀 많을 땐 60회 그래서 50회에서 60회 스쿼트 기준 강도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거고 1RM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시를 적어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이고 약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짜봤어요 물론 저는 이걸 주에 미리 싹 다 짜놓고 하진 않고 전날이나 당일날 오늘 컨디션 뭐 어떤데 약하게 아니면 중간 정도로 볼륨만 채우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약하게 60kg를 했어요 월요일에 5회하고 5세트 RP는 이 정도 25회를 했죠 그리고 화요일 강으로 했어요 이러시고 어제 약하게 해줬더니 몸이 살짝 웜업도 되고 풀리면서 강하게 할 수 있어 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면 조금 더 올려도 돼요 한 80%까지 80% 이상은 많이 무겁고요 제가 봤을 때는 80%까지는 괜찮을 거 같아요 뭐 자주 가는 거 아니고 피로도 관리하려고 주당 횟수도 맞추고 하니까 80까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좋아서 80으로 하고 대신 5회씩 2세트 RP는 7정도 10회를 한 거죠 그리고 목요일 약간 쿨다운 하는 느낌으로 70으로 5회씩 3세트 15회 요런 식으로 저는 가져가고 있거든요 금요일은 데드가 되겠죠 데드도 강중약을 나누는데 쉽게 60%에 가까우면 약이고 75%에 가까우면 강 3세트 22.3세트 온갖 드드는 항상 저는 고정해요 2.4세트 아무거나 고정 6.3세트 8.3세트 10.3세트 5.3세트 그 날 그날마다 저는 상체는 10.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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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세트 11.3세트 10.3세트 10.3세트 10.4세트 10.4세트 저 정도 볼륨에 이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사실 상태는 조금 저한테는 두 번째 문제라서 이 정도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되는지 말씀드리면 약하게 처음에는 60키로를 할 거예요. 약하게 하다가 나중에 강도 올리는 날 70을 하고 또 하다보면은 약하게 해야 될 날이 있는데 이렇게 약하게 해주다가 좋은 날에 세게 해주고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약하게 하는 날도 언젠가 70에 가까운 무게로 하게 돼요. 했는데 가벼운 거예요. 70으로 5회씩 4세트 5세트 해도 전혀 안 지쳐요. 그렇게 무게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또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더 올릴 수 있겠죠. 한 80 해도 너무 가볍고 뭐 이런 식으로 무게 스펙트럼이 올라가요. 셔줄 땐 셔줘서 컨디션 만들어주고 그리고 컨디션 좋은 날에 광감하게 확 찔러주고 확 찔러주는 날에 근성장이 충분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컨디션 만들어주고 한 번 써주고 만들어주고 써주고 이런 식으로 쌓다보면은 입에서 75%라던 게 무게가 점점 더 상향화되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은 60에서 75%라던 게 65에서 85%에 해당하는 무게로 성장하는 거죠. 이 볼륨 구간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할 때 저는 240키로를 원아램으로 했을 때 이걸 했으니까 60% 무게 하면은 144키로 했어요. 근데 이 볼륨 구간 후반부로 갈수록 144가 너무 가벼워서 가볍게 하는 날도 170 정도로 하게 되더라고요. 무겁게 하는 날은 192키로로 80%에 해당하는 무게로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몸에 잘 타협을 하면서 달래가다 보면은 이 무게 스펙트럼이 올라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트도 거기에 맞춰서 강도를 세게 올렸으면 조금만 낮춰주고. 오늘은 컨디션 안 좋아 그러면은 적당히 이제 4세트, 5세트, 6세트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영상하고 녹음을 동시에 안 하는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난잡하고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위주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